코트를 탁 걸쳤을 때 그 여자의 멋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패딩이나 그런 거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굉장한 그 세련미가 있잖아요. 그게 코트의 매력입니다. 블랙 어떠세요? 블랙 지금 66하고 77 주무 많죠? 벌써요. 네. 그냥 기본 바지에다가 안에 그냥 뭐 맨날 입는 요런 니트 입었고요. 테일러드 카라니까 요렇게 얼굴 작아 보이게 목선이 예뻐보이게. 진짜 이걸 어디서 7만원 주고 구입하세요? 지금 블랙 컬러는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이 카멜 컬러 오늘 7만원 대면 욕심 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저희 더 이상 추가 생산 안 하는 한정판인데 왠지 이 컬러는 그 정통 딱 그 카멜 컬러 그 느낌 그대로라서 왠지 그 랄프로렌 컬렉션의 잡지에 화보 같은 데서 딱 튀어나온 것 같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. 근데 샤라비아라는 브랜드가 고객님 아시겠지만 어쨌든 프랑스와 지금 저희 국내에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. 그래서 클래식한 어깨선과 테일러드 카라를 가지고 가지만 그 프렌치 감성이라고 하는 그 자유로움을 아랫단에서 풀어드린 거예요.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일자 코트 같잖아요. 근데 살짝만 벌려줘도 이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. 카라선이 이렇게 입으셨을 때도 예쁜데 저는요 고객님 요즘 코트들이 살짝 올리면 컬러배색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저는 컬러배색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 카멜 컬러 느낌이 그대로 나와주고 살짝 이렇게 올렸더니 훨씬 더 아까 전의 모습과 다르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느껴지시죠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옆쪽에 포켓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꺼내셔서 이렇게 연출하셔도 좋고 살짝 넣었더니 저는 이 느낌도 연출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. 깨끗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일 때마다 보통 롱코트가 이런 가벼운 느낌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 이유가 우리 어쨌든 30%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돌았을 때 뒷모습까지도 뒤에 트임도 이 뒤트임도 사실은 그냥 짧게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롱하게 풀어드려가지고 소요량이 넓기 때문에 안에 도톰한 니트 입고 시진감 길게 입으실 수 있는 예쁜데요. 지금 카멜은 전 사이즈가 지금 비상이 벌써 떴습니다. 카멜 원하시는 분들 원래 가격이 좋을 때 우리 여자들이 없는 컬러 꼭 사게 돼요. 일명 이제 막스마라에서 출발한 저 카멜의 컬러는 요번 이제 명품 컬렉션 같은 데서 보면 뭐 까르뱅이라든지 끌로이라든지 계속해서 요번 뭐 진짜 그 드라마에 황정음 씨나 박한별 씨 코트 보니까 다 카멜이었어요. 카멜 코트가 내가 요번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.